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덕 기자 전해주시죠.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관훈토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은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제시했지만 그동안 실제 발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였는데요. 한 대표도 오늘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더 위헌적인, 더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해놓고 또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하자는 당내 의견 등을 반영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민주당 관련자였다라는 게 제보 공작 의혹의 핵심인 만큼 이 역시 수사하자, 수사하겠다라는 맞불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가 박찬대 직무대행 발언에 호응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연합뉴스티비에 민주당이 이슈 전환과 여권 분열을 노리며 내놓은 진정성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급 논의가 금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절이 친일 부활절이 됐다, 조선총독부가 대통령실로 부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일, 뉴라이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이 조선총독부치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이 억지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며 진정한 광복을 막는 친일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과 과거사 언급이 빠진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고, 당내 초선 김용태 의원에 이어서 육선 조경태 의원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진사퇴를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